아이온...클레드... 이히 카드 뭐? 아니 대로 꼬라지마라 아 쓰레기견 메리키 마슬라 치퍼라 키포 랩 칠 마슬라 타락을 잃습니다 안돼 타락해야 돼 타락하려는 자 타락을 막으려는 자 타락 데모스 온단자 아아아아악 설마? 타락 이이 이디 아 하 아니 내 주파니 아써 베개 좀 왜 베개 베개 좀 꼼타 하아.. 야.. 스킬 다 태웠어야 했는데 털렸다 털렸다 하락토베 인마 일어나 이씨 배가 주웅천에 떴는데 배가 주웅천좋어 복수 육강령이니까 먹지 말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이선원범 5 6 와 삼대장인데 삼대장 삼대삼대 히키키 삼대장 삼대 와 이 버벅지 내일 버벅지급 고민인데 사신이 제일 좋아보이기남 재물빴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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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빴다 사락 사락 락터 오가 에반드 아이 돈 좀 그만 가져가 이러얼만 있지도 않은걸 아잇 헐렸다 맛집인거 소문났네 까카우 다인공물들 3 까카우 호호 아 내 사신 내 사신 왜 니가 들고 있어 1,2막에서 돈만 안 털렸으면 너 삭겠다 약분트 뭐 라구요 안 돼 쓰레기킹 쓰레기킹 아니 내 문호 줄기 망 쪼개는 가면 어퍼 없네 어이구 개노답 삼형제다 얘는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거야 히오 피 거의 다 채움 소돌 소돌 안먹어 스머절뻔은이야 근데 충격파가 그 타락이 빨리 나오는 백에선 없나 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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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고사전 타락이 빨리 나오려면 형 타락을 하면 됩니다 냐옹 자 그건 몰랐네 히오 아 타락 한번쯤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 절대 빨리 안나오네 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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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리허 히오 옥수유물 꼬라지 보세요. 마이 스윗봄 컨트리로드 어떻게 보수유물이 작은집 초코 성나껍 성나껍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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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씨 금속화 뭐? 금 뭐? 아니 어떻게 해 쓰레기 게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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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똑바로 하자 제발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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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돌 쓸 걸C 근데 너무 쓰기 싫었다 6 죽엉 위장불임 위장불임 아싸 하열 아까 버렸던거 다시 못들고나 제발 흠 뭐가 자기 아깝네 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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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검 하나 쓰고 뭐 뭐 검 그것은 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 타락 저 저 저 버그 걸림 저거 타락 안나오는 버그 카드 썼다가 타락 나올까봐 카드 못쓰겠는데 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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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타락은 안 물어요 자 파열 나와라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파열 나와라 풀피 홈파는 언제까지 나와? 어? 나와라이 나와라이 나와라이요 나와라 어? 진짜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하는 김에 말라죽은 가지도 좀 같은 가지인데 뱅꽃 와 개망했네 다 망했잖아 어 나와라이였어 나와라이였어 아 내 고통 만연 고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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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서 갚으면 돼 아 근데 대건 빠졌네 따갚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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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 이게 사신이 빠진다고 그냥 쓰는 게 나와나? 음 굿 나는 따서 갚았다 무감각조 신용등급 올라가는 처리 타락 한 개가 잘 안 나오면 타락 두 개 타락 한 개보다 좋다 타락 두 개 점마저것 그동안 지지리도 안 나오더만 어이가 없네 타락 한 개가 잘 안 나오네 드로우 보스톡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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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반도어 창방에 HP는 이미 제로야 감시병 아 네 염타 지는거 아니면 지면 어쩔 수 없이 어 타락이다 아낌없이 주는 심장 쌀쌀 맞는게 더 맛있거든요 아 폼타 다 빠졌네 아 대검도 빠졌네 참네 한개 돌파 가주면 되겠다 지금 사실 쓰면 천하무적에 막혀서 힐이 안됨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사신 따서 갚았다 신용 두툼한 아이언 클레드 승리 이거 고통 없었으면은 못 이겼을거 같은데 아 정강이야 MVP 고통 카드 148장이나 뽑은 내 유흡을 내받았어 작은집 이겼 myths 아무리